잘 적용이 되셨나요? 우선은 common.css의 브라우저에서 가져온 w2 체크박스 언더바라벨 클래스에 폰트 사이즈 20 픽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폰트 사이즈가 20 픽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에서 렌더 타입이 체크박스 그룹일 경우 기존에는 div의 인풋과 라벨이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아이템 태그네임과 태그네임 속성이 있습니다. 우선 태그네임 속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네임을 ul로 지정해 주시고 아이템 태그네임을 li로 지정한 다음 다시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보겠습니다. 렌더링된 결과 값을 확인해 보시면 ul과 li 형태인 html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re-re-re- комнаte asb-tml 구조로 바뀐 e-m-p-tml 구조로 في 예측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